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약탈과 폭력이 제압해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그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임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좀 흐린 날씨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한기 상하 말씀을 지난주까지 다 읽어나가게 되었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열한기 상하와 하박국은 연속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열한기 말씀을 통해서 유다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왕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 바벨론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였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망한 상태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은 바벨론을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활동한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좀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먼저 부르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왜 악인이 득세하는가 또 그리고 악인들을 굳이 바벨론이 심판하여야 하는가 그것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말기를 보면 요시아 통치 시기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기울이는 순종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악독한 모양으로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독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인기몰이에만 집중하는 왕들이 요시아 다음의 왕들이었고 그 왕들이 3대에 걸쳐서 짧은 시간의 통치를 거쳐나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그 모양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왕이 되었습니까? 왜 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심지어 저를 따르는 사람들 저 왕들을 저 엉터리 왕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득세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바벨론도 교만함으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원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짧은 세월 악이 득세하더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것도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마녀의 주제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고민에 빠집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였을 때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최후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눈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욕심대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가릴 때도 있고 주님의 손길을 망각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